반갑습니다 아 허리 아파 얼마인지 모르는 줄 알고 2천원이더라구요 아 티다 어 너 혼자네 하루에 하루마리 엄마가 없죠 아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이요 얼마에요 저 외롭다 저는 그 뭐지 유튜브 뭐 이렇게 새끼 왜 이렇게 많이 올리는지 궁금하다고 뭐 이런거 있었는데 외로워서 그런가봐 아무랑 대화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애들도 바쁘고 뭐하고 뭐하고 이러버리면 그러면 사람이랑 얘기를 하고 싶은데 사람이 없잖아 사람이 대여하려고 해야될 것 같습니다 결혼도 좀 하고 이거 하늘이 많이 맛있네 입력이 돼야지 소비에서 오늘 뭐 별로고 공항만 있을 뻔입니다 다음날이면 퇴강이네요 아 전공사격증 쉬었는데 일하고 쉬고 일하고 쉬고 뭐하고 그저 그런 하루였네요 아 너한테 대화도 하고 싶은데 아무도 없네 대화도 하고 싶거든요 뭐 잠시만요 엄마가 더 있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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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alau 없어와 아 아 아 anything 먹방 끝 끝